한 면모도 있네요 그 시선 처리가 좀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방만이 들고 있는 모습하고 받아 때렸습니다 오우 쳐봤습니다 저라고 타격 유격수 원바운드 잘 끊었습니다 오지화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볼카노 투앤투 입니다 이제 6구째 유격수 영모션 잡아서 1루 1루 해서 1루 해서 1루 해서 1루 해서 1루 해서 아웃 이야 정말 대단한 수리가 나오는군요 잘 맞췄습니다 유격수 잡아냅니다 오지화 땅볼인데 어렵게 1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오지화는 더블플레이를 만들어줍니다 투하우 아주 화려한 스타일도 아니지만 3루간 지푼트하고 막았고 1루에 연결 오지화는 또 하나의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다수겐 김미나 오버타자 들어당겼습니다 유격수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오지화는 좋은 수비 예 그라운드볼 유격수 공을 날려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까지 멋진 수비 첫 번째 공 살짝 걷어냈는데 유격수 원바운드 1루 1루에 좋은 수비 오지화 가리안 프레이는 오지화 선수가 정말 잘하는 애입니다 예 높게 떠올랐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애매한 위치 애매한 위치 타고 넘어지면서 잡았어요 오지화의 좋은 수비 빠른 타고 유격수 백헨 막아놓고 1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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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에서 세입되는군요 이거는 지금 켈리 선수 보세요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4안타로 기록되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비를 보여준 오지화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양 팀이 정말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웃이 되는군요 이게 오지화 선수의 환상적인 수비가 그야말로 완성이 되는군요 컨택이 됐습니다 이 타고는 유격수 건전했습니다 오지화 1루까지 2개 아웃 카운트 투아웃에 주자는 1루 투앤투 투스키 넘겼고요 유격수 쫓아갑니다 잡았고요 오지화니 1루 성공 환상적인 수비로 이닝을 정리시킵니다 초구 유격수 잡아서 2루,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아! 멋진 플레이 403 Nak总 frains 1루심 한 장식 클립 브라이들이 표든하게 만들었던 유민창의 타고 유격수 오지화 낙가지 입니다 좋은 핸들링이죠 1루 공격수 invece 오지화는 멋진 핸들링 정말 감각적인 수비입니다 지금은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타고 유격수 왼쪽 깊습니다 오지환 잡고 1루에서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오지환 로맥 선수의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유격수 오지환 바로 갑니다 1루 승고 1루 1루에서 아웃쉐어 화이트 오지환 고우석의 호투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홈런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정 선수의 타구 다시 한번 유격수 오지환 길게 송구 오지환 오지환 하이라이트 클래스 분명히 나올거 같고 아니라면 1투비스 부단 측에서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거 같아요 다시 또한 투스라이크 이타고는 슬라이딩 캐치 그리고 1루에 양팀의 유격수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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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 1위에 이렇게 아웃되는군요 아아이! 3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이승부 내야를 자 이걸 잡아났어요 1위에 이렇게 아웃! 오늘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오지환 마가노부 1루 베이스 그리고 거쳐 1루까지 갑니다 아아 나이스 플레이어 오지환의 수비 하나가 아웃카운트 2개를 잡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유격수 오지환 1루에 1루 아웃입니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유격수 오지환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호수비